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아마감이 네번째 시작합니다 이 게임이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안나오고 있어요 이럴수가 일단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 양다리를 거는 것이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게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자의 목소리 다음에 빌트 목소리가 나오는게 재수없다 등등 많은 의견이 개인적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하겠습니다 다치바너 지금 수업은 너무 졸렸어 조금 바람이라도 쐬서 눈을 뜨자 주니치 어? 카오르냐? 왜 그 왜? 아무것도 아니야 어? 어? 그러니까 한가하니까 좀 상대 좀 해달라 이거야? 반대 한가하니까 상대 해주겠어 에헤헤? 태도가 바뀌었어 야 얼굴은 왜 붉어진데? 카오르 이 게임은 그니까 양다리를 제가 걸고 싶어서 거는게 아니라 양다리를 거는 주인공을 까기 위해서 양다리를 거는 거야 안 그러면 태클을 걸 데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저는 절대 양다리를 걸지 않습니다 차였다니까 왜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로 다가오지 않아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? 좀 떨어져 이건 뭐 여자애들한테 하는 말이 다 폭언이야 에헤? 문제없잖아 이렇게 하는게 더 사이가 좋아보이잖아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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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주변의 인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에헤? 아니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하지마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보다 너무 가까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게 어딨어 야야 그만해 으아 멍청아 너무 가까워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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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럼쟁이라니까 아니 부끄럼쟁이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상식? 그런걸 내가 뭘 에 알 바 아니고 말했지 우리 둘 사이에 변화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에?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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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런 거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을거 아냐 에헤? 말은 잘하네 에헤? 그러니까 니가 말하고싶음 변화라는거는 그런게 아닐거 아냐 아마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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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들면 에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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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? 응 내가 언젠가 반드시 어떻게 해줄거야 뭘어떻게 어이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저 녀석 대체 뭐가 하고 싶은거야 너랑 사귀고 싶은거 겠쥬 예 미친 선택불가 선택불가 짜증나서 도망갔나봐요 어쩔수 없지 니오코를 만나자 어 뭘 만나면 좋지 이건 뭐야 고등학생 프린트를 제출하러 가야된다 재미없을것같애 니오코가 나한테 볼일이 있다고 이걸 합시다 다른여자는 무수하는거야 요 다치바나 어 왜그래 사쿠라이가 부르더라 니오코가 왜 빨리가봐 뭔가 당황하더라 뭐지 가볼게 왜그래 리오코가 왜그래 리오코가 왜그래 리오코가 왜그래 요새 춥지 않니 어 춥건데 손이 시리지 않니 그래 춥지 뭐야 대체 이거는 100% 장갑을 어 이거 에이 이게 뭐야 에이 종이봉지 뭐야 뭐야 주는거야 어 해봐 해보라고 내용물이 뭔데 열어봐 예 제 목소리가 재더빙 되는게 짜증난다는 반응이 제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쩔수 없잖아요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낼수도 없잖아요 연습은 해봤어요 안돼요 예 장갑이잖아 어때 사이즈는 어 어 응 딱 맞아 다행이다 에헤 이걸 왜 어 항상 추워보이길래 이호코 사러갈때 들키는줄 알았어 니가 뜬게 아니었냐 산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왜그래 어 뭐야 나를 부르지 않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해서 어떨수 없군 리오코는 아 아니 그 아니 니 손 사이즈를 들어보는걸 깜빡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너 봤잖아 손 사이즈 같이 쇼핑하는 것도 재밌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았고 그렇구나 재밌었지 리오코 고마워 예 왜 저렇게 멀어 예 괜찮아 밥도 사줬잖아 그럼 나 간다 예 이거는 리오코 단독 루트 아니야? 밥 사준 담내인가 이런 이런 밥을 사준 거는 쇼핑하고 난 뒤잖아 분명 처음부터 장갑을 사러 갈 예정이었던 거야 그걸 이상하게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는 거야 나를 배려해서 리오코 고마워 고맙다는 놈이 양다리를 하냐? 네 사실 뒤에서 조종하는 비선실세는 나지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 거 끝났어 지금 수업은 너무 어려워 내용이 알 수가 없어 고전문학은 정말로 일본어인가? 그거 외국어 아니야? 네 진짜입니다 일본의 고전문학은 일본어를 아무리 배워도 읽을 수가 없어 아무문입니다 절대 못 읽어요 예 하아 피곤하다 다음 수업은 쉬자 어이 타치바나 잠깐 와봐 에? 아 미안 좀 나중에 마사가 누구야 어 빨리 와봐 타치바나의 의견이 필요해 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에? 에? 입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? 그래 지금 유우지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치바나는 누구인 것 같아? 가장 인기 있는 여자라 참고로 나는 아야치즈에게 한 표야 과연 아야치즈군 아 그리고 어 어 그 청순하고 가련한 분위기 어 그야말로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느낌 아닐까 아 한국으로 치면 현무양처 왠지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지 않니? 아 확실히 아야치즈는 그런 분위기지 네 속으시면 안됩니다 아야치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기다려 여기는 어 타나마치 아니냐? 에? 마사는 카오루파야? 의회의 의견이 그런 거 아니지 항상 어 생기발랄하고 어 반을 밝게 이끌어주는 이왕인 A반의 무드메이커 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에게선 나에겐 무드메이커라기보다 그냥 트러블메이커로 보인대 에헤헤 폭언마는 그러냐? 그러면 타치바나 너도 아야치즈야? 에? 에 그게 확실히 우리 반에서 어 아야치즈가 가장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에 에어 카오루는 어 우리 반 말고 여기저기에서 인기가 에? 어 예 카오루 카오루로 갑시다 실은 카오루일지도 몰라 실은 카오루일지도 몰라 오 아 잘하는구나 어 카오루는 의외로 어 주변도 잘 챙기고 남녀를 묻지 않고 사이가 좋으니까 어 지각이나 어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지만 인기가 있는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평소에 어떻게 살길래? 과연 어 너는 보는 눈이 있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건 분명 카오루야 하하하 그렇군 수업인가 그러면 난 먼저 갈게 어 참고가 됐어 고마워 듣고 있었냐 왠지 무섭다 무서워요 에? 지금 따라다니는거야? 안되겠어 이 막장 드라마가 혼돈에 빠지고 있다 갈수록 미쳐가고 있어 어이 에 리오코는 아직 호감도를 안채워가지고 에 말을 걸어봐야 별 소용이 없어 어 에 에 선택불가 지금 카오루 오텍 갈수있는거 아니야? 오텍 가볼까? 세이버해지 그러면 에 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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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세이버하고 에 에 어택이나 걸자 어택 에 걸리나? 걸면 걸리는 걸리버 얘기를 합시다 오라카우루 어 어 준이치 왜그래 에 아니 얘기는 합시다 에 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 번역할 필요가 없어 오라? 아 피매너? 아 그냥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어택을 걸어버리자 그냥 에 이게 저속한 표현이 아니고 에 이 게임 시스템이 왜그래 어택을 걸어야 돼 이전에 어 망 만화를 읽고 싶은 권을 찾는데 거기만 안 나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화나지 짜증 어 그렇지만 어? 그 만화 카오루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? 에 아 아 혹시 그거냐? 하하하 아마 아 아 아 나중에 가져올게 왜 호감도가 이걸로 오르냐? 정말 알 수 없다 에 운동 에? 운동 좋아해? 카오루는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야? 어 그냥 뭐든 그냥저냥 해 나는 좋은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나는 옛날부터 어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어느 운동이든 어느 정도나 할 수가 있어 부러운데? 어 부럽지 에? 에이? 야 운동얘길 어? 야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 야 어떡해 오락 아 미친 아 이거 안 이러면 안됐네? 에? 아 이러면 안됐네? 에? 리셋하겠습니다 에 에 멋에 대한 이야기 응 카오루는 올해 동복은 갖췄니? 응 당연하지 에? 준비가 좋은데? 에? 이거까지 보통 아니야? 에? 보통 아니야? 인기있는 가게의 신작코트는 9월에 칸매의 온레이요 인기있는 가게의 신작코트는 9월에는 다 팔려 에? 그러냐? 가을에는 프리미엄도 부터 가지고 싶은거는 빨리 손에 넣는게 멋쟁이의 철칙이야 아하 과연 에 그런거였나?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 그런거 몰라 오락 카오루는 티비는 보던가? 꽤 보는데? 티비랑 잡지는 정보의 발신원이니까 역시 체크를 해둬야 돼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그런게 배경이라 주니치도 그런 정보는 빼놓지 않는게 좋아 에헤 모르겠어 내가 오락했다 망했지 공부는 에 공부는 싫어할거 같고 세켄바나시 아이 뭐야 에? 에? 피셋 아니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락 안됐고 먹을거 어어 설마 야한 얘기라도 해야 되나? 에? 다시 에 멋 멋부리는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애 어 맞았어 아이씨 어? 그러면은 야한 얘기해도 된다는거야? 에? 에? 카오루는 멋에 신경쓰던데 어디서 그런걸 조사하지? 에? 어? 어? 거의 패션잡지 에 그렇구나 사는거는 한건뿐이고 나머지는 서점에서 그냥 서서 봐 패션잡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못산다니까 고등학생의 지갑에는 한개가 있어 하하하 그렇구나 좋았어 에 어택을 거는거야 이제 하나 남았어 오락 카오루는 어떤 음악을 자주 들어? 음 그렇네 록이나 제이팝 에? 그렇구나 역시 신나고 들으면 텐션이 올라가는게 좋아 하하 왠지 너같아 그렇지 좋았어 프리야 어택을 갈 수 있습니다 어택 저기 카오루 좀 묻고싶은데 응?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니? 응? 응? 알려줘도 좋잖아 싫어 그럼 그럼 에? 무슨 짓이야 주니친에 있니? 좋아하는 사람 에 리호코가 있습니다 썩을놈아 없어 없긴 뭐가 없어 흠 흠 그렇구나 야 옆에서 다 보거든? 스톱 너 뭐하는 짓이야 좋은거 좋은거 좋은게 아니지 시끄러워 응 가만있어 카오루 아하하하 저항해봐야 소용없어 아이 그러니까 야 반에서 저러면 안되지 어이 거짓말이지 자 잠깐 어 어 어 지금 뭔가 부드러운 감촉이 에? 카오루 멍청아 니가 어 움직이니까 정말로 닿았잖아 에? 농담이었는데 아하지만 이것은 처음이었는데 에에에에에 어 미안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번 건 없던 걸로 해 에? 노카운트 너도 그럼 됐지 카오루 그럼 이만 야 카오루 야 이게 너네 반인데 어딜 가 노카운트냐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해두자 에엥 에엥 이럴수가 미친것들 니오코는 어쩌란 말이냐 얘는 누가 데려갈거야 어? 리오코는 뭐 호감도도 안올라가고 이번편은 카오루 특집이예요? 이거 뭐야 카오루랑 타나카가 서서 얘기를 하고 있다 나도 뛰어들자 아닌것 같애 이게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야되요 여기 중심에서 가까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되 돌아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부른다 돌아볼까 자 그럼 가자 어라? 너 아직 남아있었어? 어 카오루야말로 오늘은 바이트 아니었어? 응 바이트 오늘은 하트 시간이 한시간 늦을 뿐이야 그러냐? 혹시 상관하니? 그러면 얘기라도 하자 아니 리오코가 리오코가 그렇구나 상관없이 그러면 잠깐 쉴래 아싸 너 뭐하는 짓이야 앉았을 뿐인데 아니야 앉은 장소가 이상해 니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돼?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되는거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잖아 어디안나야 자유지 이거는 감촉이 직격으로 에? 아 이것도 그거 그거냐? 딩동 저기 카오루 뭐야 이런건 말이야 이제 그만하자 왜?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래? 아 당연하지 우리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들이 좋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면 넌 싫냐? 아니 싫은건 아닌데 그럼 오케이네 싫은건 아닌데 의식을 하게 되잖아 어라 솔직하네 너는 괜찮니? 남자친구도 아닌 애랑 이런거 하면 괜찮니? 너 말이야 내가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해? 나도 두근두근 하다고 멍청아 그러냐? 그렇구나 미안하다 괜찮아 여자인가? 카오루한테도 이런 면이 그리고 왠지 좋은 향기가 야 미친 저게 주니치 뭐야 가슴 정도는 만져봐도 돼 뭐? 뭐야 미친 이런 이런 문화 충격 에? 성진국 에? 야 너 뭐야 에? 주니치라면 괜찮아 학교에서 뭐한 짓이야 아니 이것은 마장창창 아야 괜찮아 너 말이야 하하하하 가짜 하하하 꼴사나워 괜찮아 시끄러 여기 카오루 역시 우리들한테 이런건 안어울려 어 맞는거 같애 평소대로 하는게 더 재밌어 그렇지? 어 혹시 만지고 싶었니? 아니 야 야 야 거기선 응이라고 대답해 해줘 어 너의 수단정도는 수법은 잘하러 음 음 카오루 나는 이렇게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하지만 뭐 어 무리하게 관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응 그럴지도 그럼 나 바이트 갈게 음 손님을 상대로 화내고 그러는거 아니지? 괜찮아 응 손님이 나한테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어? 그럼 도둑인 있지 손님이 손을 대면 무슨일이 에이 저자식 어디까지 진심이야 예 예 예 예 무서워 이제 무섭습니다 이 게임 예 역시 치바 학무의 고향답게 뭔가 무서워 학교가 자 돌아갈까 무서운 학교 같으니라고 자자 쿨 일요일에는 딱히 아무것도 안합니다 에? 리오코랑 대화 이벤트가 사라졌잖아 어떻게 자 오늘은 뭐랄까 음 칩 게임이나 합시다 만화를 봅시다 얀책을 봅시다 얀책을 봅시다 좋아 쉬는 날이다 야 얀책을 봅시다 어느 책부터 볼까 로우 앵글 탐정단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엄선 수영복 사진 스페셜 셀렉션 도미닉 편 어 이거야 역시 겨울에는 수영복을 봐야돼 어 그런거야 좋아 가자 왜 번역이 자연스럽게 되지? 안돼 이 앵글은 꽤 그렇게 하루종일 야안책을 봤다 미친 휴 되돌아보지 맙시다 뒤를 돌아보지 마 이거 안되잖아 야 리오코랑은 얘기밖에 안되잖아 지금 그래 봐야 호감도 하나밖에 안쳐요 어어어어엉 선택 안되고 딴 애들이나봐? 딴 애들 선택이 안되잖아 지금 니오코랑 얘기나 합시다 에 헬로우 헬로우 네네, 지금 시간이야? 좋으면 좀 얘기하자 응 이야기합시다 얘기를 채워놓으면 나중에 편해져요 에...뭐냐 멋?뭇? 어어 맞았어 유행하는 옷은 어떻게 생각해? 난 별로 신경 안쓰는데 그것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과 같은 거 입고 다녀도 재미없잖아 미호코도 생각이 많구나 아니 그냥 유행하는 옷에 안 맞아서 그래 헤헤헤 확실히 응 아 나도 봤어 거기서 본 미조레나베 라는게 굉장히 맛있어 보였어 그게 뭐야 미조레? 그게 뭐야 다이콘오로시를 다이콘 1본도 넣어줘야 다이콘 1본도 넣어줘야 다이콘 1본도 넣어줘야 무 하나를 통째로 갈아가지고 다 넣어버린데 상쾌하고 맛있다고 해 과연 맛있을 것 같군 다이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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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콘어 다이콘어요 다이콘에 다이콘 wheelchair 다이콘어 다이콘에 다이콘에 다이콘어 provides 저걸 먹을거 집요하게 먹을거 에? 어 모르겠어 먹을거 어쨌든 먹을거 이야 여심을 잃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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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러니까 차이는겁니다 죄송합니다 망이요 망했어 야 이벤트들이 없어 헐 이벤트들이 없어 카오루랑 얘기하여? 네 한번더 어택을 걸어오자 카오루랑 진도를 넘어가는거 아니야 지금? 응 음 괜찮음 응 뭐 연애얘기? 응 괜찮음 어차피 하이만 유지하면 됩니다 하이 세켄바나스 세켄바나스 이게 그냥 보통얘기라는거죠? 어 많이 추워졌어 어 이제 겨울이네 카오루는 겨울을 싫어하던가? 응 가장 싫음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게 싫고 방에서 나오는 순간이 싫고 어 집 밖으로 나가는게 싫어 하지만 집에 있는것도 싫지 응 그렇지 아 빨리 여름이 되면 좋을텐데 너 봄을 까먹은거 아니냐? 응 나는 여름이 좋아 어 응 있어요 일단 어 장전Reprospect장 코코아 hina 아이스네 일단 겨울 한정 화이트파우더를 뿌린 초코 에 그리고 신발매 코코아 맛 아이스 으 그런거 약하구나 으 뭐 특히 한정판 지금밖에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버려요 아 너 과식은 주의해라 알았음 야 이거 너무 잘나가는거 아냐 연애? 잠깐만 야한얘기가 가능하던거야 그러면? 야한얘기 어 뭐야 왜? 에 저기 카오루는 치한을 만난적이 있니? 에 뭐 갑자기 그런소리를 해 아하하 왠지 응 치한은 아니지만 도찰은 당할뻔했어 에헤헤 도찰? 응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으흠흠 카메라에 물을 확 뿌려버렸지 자업자득 아니니 그 그렇구나 아다시사 에이도 얘 왜이래? 미안 먼저 가볼게 앗! 카오루! 가버렸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를 해버렸나? 예에에에엥? 역시 하면 안되는거였어 야한얘기 하지맙시다 내가 델리커스가 부족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상대도 안해주네 네 네 집중적으로 아예 상대도 안해주니까 카오류랑 또 얘기를 에 에? 이거 되지 않니? 오 선택가능 이벤트를 봐야지 너냐 밥이나 먹자 다치봐나 그러자 오늘도 매점에서 빵이라도 사서 먹지 않을래? 어 나는 별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럼 사러 갑시다 오케이 대박이야 하하 스타트다시가 종이 울리자마자 뛴게 최고였어 어 맞아 앗 왜그래 다치봐나 아 맛있을걸 못샀어 뭐야 마무리가 왜그래 야호 오늘도 거짓밥 먹고사니 어 카오류냐 잘왔어 어 뭐야 어 잠깐 이 백엔짜리 동전을 쥐어주지 않을래? 좋아 그럼 카오르 어 주인님은 애플티가 먹고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사주세요 아 아 알겠습니다 에? 음 고맙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우메하라 왜그래 타나맛치 오늘은 이땐 이땐 좀 기분이 나쁠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좀 아 하지만 카오르니까 어 싫으면 싫다고 했었고 음 그것도 그런가 그것보다 빨리 먹자 흐흐 그럽시다 어이 타나맛치 에? 왜? 너 어 위험해 에? 아 그래서 뭐야 어쩔 수 없지 내가 중계해줄게 에? 중계? 타나맛치 선수 지금 백엔나맛을 예 등번호 18번 타나맛치 선수 지금 백엔나맛치 선수 예 크게 휘두르며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쩐다 저기서 어떻게 맞추냐 호호호 예 태클로 끝날줄 알았지 예 예 방심했지 오 오 뭐가 주인님이야 멍청이 아니야? 아이고 박혔어 백엣짜리 동전이 내 머리에 박혔어 에헤 얼마나 세게 던진거 니 다리는 왜 달렸냐 어? 입을 움직이기 전에 다리로 사 내 머리가 흠 아다시를 아시니 사용하는게 8秒 응 나를 빵서틀로 부려먹다니 8초 빠르다 뭔소리야 에? 8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응 물론 그냥 내가 돈을 먹었겠지 아깝 아깝지 저 죽지마라 우매하라 그 8초는 영원히 오지 않을 8초야 아 그렇군 어 오늘은 용서에게 주겠지만 다음부터 조심해 에? 괜찮아? 어우 너한텐 자비심이 없구만 어 평소대로야 어 별로 어 기분 좋지 않은 평소구나 그것도 아니야 익숙해지면 재밌어 하하하 이상세계 눈떠어 이상세계 하하하 너도 고생한다 어 평소대로야 하지만 어 그게 우리들답지 않냐 카오루 에? 마음이 카오루에게 기울고 있어 에? 에? 리오코는 이벤트가 안생기네? 에? 이거 뭐야 리오코 진행이 안되 지금 에? 에? 우메하라에게서 어 야한 비디오를 빌리자 에? 이거하고 끝내 겠습니다 2번편 좋아 오늘 우메하라한테 야한 비디오를 빌린다 어 요즘 타이밍이 안맞아서 신작을 못 빌렸는데 어이 우메하라 어 어 운맨은 저쪽으로 안되? 어 진짜냐? 어 에 용권있는걸 까먹었어 라고 하더니 날아갔어 그러냐? 고마워 아 그럼 나도 돌아갈게 어 역시 타이밍이 안맞아 어쩔수 없지 돌아가자 하 집으로 돌아가는게 싫다 어 어 그렇군 어 백화점에 들렀다가자 어 어 좀 관심있는 컴퓨터가 있었어 그걸 보자 예 이사람은 아마 컴퓨터를 사면은 예 야한걸 보겠지 과연 과연 역시 최신용은 좋아 작년에 비해 성능이 두배는 올라갔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뭐라? 저기있는건 예 리호코랑 카나에다 왠지 즐거워보여 어쩌지 말을 걸어볼까 말을 걸어봐 좋아 말을 걸자 예 소피 아 진희씨 어 그렇지 뭐 사러왔어? 예 야동을 뭐 컴퓨터를 사러왔습니다 아닙니다 예 집에 가는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 놀러왔어 아 아 그렇구나 뭐 재밌는거 있어? 어 그렇구나 너희들을 만난거? 그거 운이 좋구만 예? 미소녀 미소녀 두사람이랑 같이 하교를 하는데 그 이상 좋은게 어딨니 미소녀 미소녀 아니지 않니? 사쿠라이가 왜 태클을 거냐 사쿠라이가 왜 태클을 거냐 사쿠라이가 왜 태클을 거냐 에 그래도 아하하 확실히 럭키일지도 어 어 그래? 응 재밌는 쏘도 봤고 에헤 이거 쏘였어? 꽁트 꽁트 쏘 아하 그렇군 아 사쿠라이 이제 시간이야 어 아 진짜다 시간이라니 코인로커의 시간 1시간 이내만 쓰면 돈이 돌아오는 코인로커가 있어 아 그래서 너희들 가방이 없구나 그렇지 우리들은 이제 돌아갈건데 넌 어떡할래? 그렇군 나도 갈까 그럼 갑시다 에 에 에 에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건 간단해 우리 반에는 이토라는 성이 두사람 있어 그렇구나 아 그래서 다들 카나에라고 부르는구나 에 에 일본은 일단 성으로 부릅니다 일단 무조건 친해져야만 이름으로 불러요 그니까 에 특히 남자랑 여자는 이름으로 부르면 큰일납니다 에 진짜 큰일납니다 에 그런거지 근데 지금 리오코랑 주니치는 이름으로 부르죠 에 엄청난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셋이서 이야기하면서 돌아갔다 네 아까 방금전까지 카우루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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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다루를 걸던 걸던 놈이 에 집은 리오코란가 쓰레기야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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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 이러면 이번편은 끝인가 뭐 이벤트 또있나 뭐 또있네 이거만 보죠 아 오늘도 춥다 아니 저기있는건 모리시마 선배 아 남자가 다가갔어 역시 인기가 너무 많아 음악이게 뭐야 좋아하던 선배 네 조금은 친해졌는데 이 이상은 어려울거 같애 학교로 가자 에엥 니가 말을 안걸었으니까 그러지 친해지긴 뭘 개뿌리 친해져 카우루랑 리오코하고만 노고 잘되는게 이상한거지 에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됩니다 으 으 으